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마귀의 사단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아단과 화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유혹을 하면서 세상에 먹음직한 것들, 또 보암직한 것으로 또 지혜롭게 탄 만큼 탐스러운 것을 주는 척하면서 속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날마다 우리 기도의 힘과 또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이 완전히 무력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40일 동안 우리 금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공생회를 시작할 때만 우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중간중간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또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전날 밤에도 감남산으로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우리 변화산으로 올라가실 때 한 아버지가 귀신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귀신들린 아들을 치유하고자 했는데 귀신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전에 귀신들린 자들을 치유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분명히 귀신들린 자들을 치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세상적인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또 집중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시기도라는 것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기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문제와 또 사건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다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무시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집중기도라는 것은 전도와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았다면 우리 사도행정 1장 14절에 마가다라빵에 모인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인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혹했던 것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꺾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것으로 묵상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 현장에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날마다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얻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노인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우리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또다시 보금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믿음이 아닌 약간은 변질되었다기 보다는 영적으로 다운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금적인 믿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맞은편에 우리 가버나움 지방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였습니다 이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강복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그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로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움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상태는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이 여자가 앓고 있었던 병은 혈로증인데 이 병은 한마디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백혈병 같은 병이죠 그런데 이 병을 1, 2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가서 진로를 받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진 돈까지도 다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돈도 없고 병도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시대에 혈로증이 걸리면 하늘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만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외로움이라는 상황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욕기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흑시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을 경의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욕의 마음 속에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열 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날에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많은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 재산들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무슨 생각 속에 잡혀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집에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서미타임을 가지라고 이러한 시간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혈증 걸린 여자의 생각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곧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라는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생각한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와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성교와 또 랩런트 후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남자의 옷의 의미를 가지고 손을 대면 안 됐고 또한 혈혈증 같은 부정한 병이 걸린 사람은 이러한 강장에 나와서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의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당장 집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에어사 밀더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혈혈증에 걸린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계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인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혈혈증 걸린 여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혈혈증 열린 여자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오늘 우리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혈증 걸린 여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10편, 우리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또 그리스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이고 그리스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우리 목회자나 또 중직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늘 옆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12년 동안 혈유증이 걸린 여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혈유증만 낫고 갔다면 육신 치유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만약 혈유증만 낫고 헤어졌다면 이 여자는 육신 치유는 받았지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취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 치유도 해주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원단 말씀이 복음 치유와 24시 제자입니다 이 복음 치유라는 것은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신다는 것인데 그 치유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혈유증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과 그리스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리다굼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달리다굼의 응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거라사에라인의 지방에서 우리 군대 귀신 들린자를 치유하신 후에 가버남으로 왔을 때 혈유증 걸린 여자를 만나기 전에 해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해당장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해당장을 지금으로 말하면 낮게는 국회의원과 강서구청장 정도 보면 되고 높게 보면 장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강곡히 부탁을 드리는 모습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로가 아닌 서른 살 먹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에게 해당장이 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딸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결국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해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해당장 집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열두 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자를 치유해 주시냐고 시간이 지체가 되었는데 그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해당장 우리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낙심, 슬픔과 미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봤으면 분명히 딸이 치유가 되었을 텐데 혈흑증 여자를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어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마음속에서 아마 혈흑증에 걸렸던 그 여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면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믿음이 중간에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진짜 비가 오나 의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WRC 우리 세계 랩런트 데이를 갔을 때 숙소가 없어가지고 찜질방에서 잤는데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찜질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탕에서 이제 반신욕을 하고 있는데 한 어린 학생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세계 랩런트 데이에 왔냐?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하길래 서울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예원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반가워서 형도 예원교회에서 왔다 거의 삼촌벌이지만 형도 예원교회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너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큰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성경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랩런트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통령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또 현실을 알고 다른 비전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전과 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의 개시인데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단일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잘하고 있었던 사업을 그만두시고 즉시로 신학교를 가시고 또 서울로 가라고 해서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서울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첫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은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자꾸만 다음에 하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주시는 미션을 즉시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장 야이루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죽어있는 소녀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알아움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어있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고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를 그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러 오신 그리소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은 그리소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때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은 그 빛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주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리다굼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리저리 돌아가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속에서 달리다굼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항상 가는 우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그 원장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원들하고 조금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몇 달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셨는데 월요일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저 구역원들하고 관계를 다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먼저 달리다굼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송료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이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와 모든 것 속에 이 달리다굼의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노마서 우리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들을 수 있고 들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작정된 영혼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인 1교회와 우리 운동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전파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을 걸린 여자와 해당장 야이로와 그 딸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위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호흡과 맥박, 체온과 혈압을 재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네 가지가 정상축치 안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의 몸 상태는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이 호흡과 맥박, 체온, 혈압은 이 네 가지가 질병 속에서 아프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기도, 전도,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의 상태 속에서는 호흡과 맥박과 체온과 혈압이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 지금 내가 믿음의 영적 상태 속에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영적 상태 속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와지는 감사가 내게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틈만 나면 불화살을 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면 절대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구원의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말씀의 확신과 영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 글쓰를 붙잡고 날마다 감사와 평안과 확신과 영적 여유의 여유 속에서 믿음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어지고 2, 3, 7 나라 보금화 속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글쓰음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